차 타고 가죠 사우랑 티거에요. 사우랑 티거. 근데 탱크도 찰리에 오는 것 같고. 근데 군대 있으면 내년에 꼭 쳐다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상대 풍기둥이 지금 안고인다. 아 오다. 사우, 사우. 사우가 델타 보급소 들어가요. 근데 그 티크는 탱크. 사우 탱크. 델타 보급소에서 찰리, 찰리로 들어와요. 사우. 사우 찰리 정면으로 들어오고 뒤에 티거가 따라와요. 티거는 아직 멀고. 팀스. 수송차량. 찰리 들어왔어요. 팀스 사우에 찰리. 찰리 사우 왔어요. 팀스. 팀스 찰리에서 나가지 말고 한 번 더 버티죠. 이거 우리 탱크가 들어올 때까지. 야 우리 찰리. 복수. 세게 찰리 들어갔다. 왼쪽으로. 내 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나.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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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입구에 많아 지금. 다오던 차. 너희 앞에 있어. 나 지금 못 빠진다. 빨리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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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력합니다. 팀스 델타. 팀스. 옆으로 많이 들어온다. 팀스 델타 들어갔다. 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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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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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아가지고 애들 그 폭스 쪽에서 한 번 들어오거든? 구라구 쪽에서 그거 잘 봐야돼 계속 들어오는다 애들 어 맞다 지금 미닐팡 아예 그걸로 좀 나 포급 좀 받고 올게 이번엔 한 번도 되겠고 애들 계속 찰리 뒤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거든? 구라구 쪽에서 팀스 탱크 라인 따라서 이동하면 돼요 고병들 탱크가 델타 들어갈때 팀스 찰리에서 델타 나가면 됩니다 고병만 가지마요 좀만 뭉치자 좀만 뭉치자 저기 차있어 빨피기 팀스 브라보 앞에 적 수송차량 계속 스폰트 위협 이거 탱크로 잡아줄 수 있나요? 팀스 적 두개 분대 브라보 쪽에서 계속 진입중이에요 찰리로 폭세서 브라보 폭세서 찰리 많이 와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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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인 잡았죠 잡았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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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많아 애들 많아 한마리 잡았다 한마리 잡았다 한마리 잡았다 탱크들 보급소 없어가지고 온진까지 돌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아 팀 나인데 들어왔어 들어왔어 얘들아 아이 좋았네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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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꽤 많이 들어왔다 지금 팀스 찰리로 좀 가서 제이툼 팀스 지금 찰리 밀리고 있어요 저 부하이시는게 있어요 팀스 찰리 뚫렀어요 아 찰리 내부 망했어 팀스 틀어 알파로 가는 중 탱크야 탱크로 알파로 가는 중 저희 애들 차량 탔어 저기 왼쪽에 왼쪽에 탱크로 가는 중 탱크로 가는 중 탱크로 가는 중 탱크로 가는 중 찰리 다시 먹자 찰리 먹어야 돼 이거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아 네 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팅이 안 찢어 아 후 안 보이기는 여기 여기 문 문 가고 싶어도 잘 팀스 브라보로 타장 하나 갑니다 저기 있는데 아니 두 가지가 아 아 이렇게 한번 탱크로 가는 중 아 스포츠 킹스 부려가지고 지금 물어볼게 팀스 하프트럭 혹시 폭스 갈 수 있나요 어디 폭병이 총을 맞으면 되는데 아 지금 차량 싸우고 있습니다 아 깼어 깼어 여기 여기 깔았어요 팀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팀스 차량 한번 폭스 돌아주세요 우리 팀스 트럭 확인 팀스 들어왔다 팀스 차량 지금 두 대 다 폭스 가주세요 팀스 지대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차량 다운 아 깨졌어요 확인 아 뱅초 오른쪽 오른쪽 탱크 왓트 탱크 오른쪽 아 또 좋네 가능한 상관 아 아 아 차량 아 저희 폭스놓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비어도 될 것 같기도 어 차라리 우리 계속 비벼 주장 이게 맞는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네 비비고 있어 맞아 위에서 한번 볼게 앞에 앞에 다이너마트 아니 어.. 죽으면 나한테 부활해 나 폭스 같이 비벼줄게 아 뭐야 아 잠깐만 안보여 탱크 둘 저기 말래줄래요? 아 또 죽었네 너무 아프다 폭스 벗고있어 우리 좀만 정비하자 재정비하자 재정비한번 하자 3초 뿌렸어요 일단 일단 신혁이 아 이상하게 일로와 여기 많다 여기 많다 발소리 많이 들여 오른쪽에 공격 아 반대편 반대편 이리쪽 차려 아 그럼 베이스 차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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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도 있다 좌측 2층에 3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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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맞네 아 진짜 안맞네 저거 좀 왼쪽과 잡았고 있을게요 왼쪽 멀리 있는거 들어가면 들어갈거면 정수공으로 들어간다 자리잡고 있을거에요 이거 형준아 밖에서 계속 스팟 까줄 수 있나요? 어 그게 없어요 그 판이 없어요 네 필드 위에 필드 위에 템프 네 가졌다 쟤네 스팟이 너무 심해 지금 가야될게 해줄게요 너네 나도 좋아하라고 일단 하나 깔았어요 어 없는데요? 찰리 안에서 찰리 지금 반반이야 찰리 들어가주자 먹을 수 있을거지? 찰리 먹어 다오 잡았습니다 칭스 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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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싶은데 잡아주지를 못하네 칭스! 찰리 먹어 봐요 저 밖에 싸우죠 칭스! 아 니가 한마리 똑같아 밀고 나가야되는데 죽이면 안되겠다 뒤에 섰었다 뒤에 섰었다 팀스 지금 피그업 고립되있습니다 팀스 뒤에서 오고 있어요 아 자꾸 못 맞추네 팀스 찰리 뒤쪽에서 진입했어요 얘들 오케 잡았어 아 저거 차량 에코 구활했었어야 되는데 좋았는데 저거 블레이 야 나가자 우리 델타로 찔러보자 어 델타 찔러야되요 우리 무조건 델타 먹어야되 이거 연마 그냥 던지고 갈께요 아 아 팀스 에코타 들어갔어요 팀스 델타 푸시할게요 델타 푸시 팀스 지금 적팀 탱크 다 터졌습니다 아 여기 앞에 앞에 건물앞이 많아요 다 숙여있다 여기 건물앞 Coin 팀스 브라보 조집사한번 방어할께요 우리 브라보.. 브라보로 가자 오케이 나 그럼 재배치한다 아 재배치 아직 하지마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애 아 나 죽었어 지금 차량 온다 브라보 너 뭐 안 되겠어? 차량 어디로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팀스 알파로 수종차량 한 대 빠졌어요 알파 알파 팀스 브라보본데 알파로 갑니다 저희 알파로 갑니다 거짓말 내놨다 알파에 팀스 알파에 알깍고 있어요 지금 한마리 더 있었거든요 알파 많이 잡았어 알파 많이 잡았어 아 감사합니다 다 드릴게요 오케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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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종차량 처리했어 팀스 알파 정리했어 팀스 알파 정리했어요 팀스 알파 정리 확인 팀스 알파 찰리로 이동합니다 아 한마리 잡았는데 팀스 알파에서 두개 분대 저희 찰리로 갈게요 팀스 델타 앞서 탱크 팀스 델타 앞서 탱크 염망하네 염망하네 여기 안에 둘 x2 안에 둘? 허준아 이쪽으로 와 우리 여기 맞자 펠리프에 한 마리 있다는데 어디지? 여깄다 야 나 죽은데 나 죽은데 그려간다 나이스 다 잡았어 나이스 다 잡았어 나이스 한 마리 잡았어요 다 끝 팀스 찰리 정리했고 결타 뺏기는 중 팀스 저캠 하프트랙 찰리하고 브라보 사이에 하프트랙 찰리에서 지금 결타 바로 구시기 하죠 찰리 좀 차려먹어야 되는데 아 밖에 사이드 사이드 찰리 하나 더 들어가자 찰리 들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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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세 명 세 형 에이팩도 왔습니다 에이팩도 왔다 에이팩도 왔다 팀스 에이 고기동 팀스 찰리 브라보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쏜다 갑 자 겟다 아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찰리 빼야돼 찰리는 빼야돼 알파도 먹기 칼리 안으로 4호 들어왔습니다 징크 아하 어 델타 먹을 수 있어 이게 의리가 맞네 야 우리 이제 좀 더 나아간다 아 다 뺏겼다 여기여기 파프트랙 불합으로 빠져야죠? 알파 먹고있고 하프트랙 팀쓰 하프트랙 컷 우리 이거 폭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엠수리 부활해서 나 엠수리를 일단 부활할게 폭스 갈게 아직 폭스 그래도 많네 바로 앞에 아하 하나 다시 먹어야 돼 빨리 야 그 차량 부활해서 에코 먹자 아 거기 민 부활했네 찰리 뭐지 아 좀 척배 좀 흔들어야 겠다 아 찰리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아 아 찰리 다시 먹기 내린다 2층 2층 찰리 2층 폭스 먹고있고 찰리 먹고있고 나 찰리 그냥 부활할게 우리 다시 찰리 힘 실어주자 땡스 찰리 적도 많이 들어서 깨지 뒤에 조심 위치에 높여가지고 이게 왜 아 뭐야 스팟 있었나 아 한 명 더 있네 아 아 아 여기 누워있어요? 응 찰리 우측 라인만 아 아 아 아 아 앞에 또있다 아 어 백도어 잘 돌리고 있네 잘 되고 있네 찰리 스폰할게 야 저거 에코 스포 에코 스포너자 에코 아 뭐야 뭐야 차량 에코 차량 에코 아 먼저 갈 수 있어요 따라갈게 위에 잡아야되가지고 슈트 mt가 나왔어요 폭스에 아 킹스 슈트 폭스 폭스 적불 아 아 아 아 한 마리 더 있었는데 하나 더 나완다 하나 더 나완다 한 마리 더 나완다 한 마리 더 나완다 아 아 잡아 잡았어? 어 어 살려봤어 지금 아 나 죽었어 나 다운이야 어 어 이거 쐈는데 야 볼륨하임 이거 살린다고? 우와 살렸네 나이스 아 어 어 아 아 팀스 폭스에 슈티나왔으니깐 나한테 부활해 에코 들어가자 탱크 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델타 계속 탈게요 아 갑옷만 한 대 숨어야 돼 저 에코 있는 탱크 수리박스 잘랐어요 수정 차량 하나 부활해서 에코 먹자 두 번에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왔어요 애들 많이 들어왔어 지금 팀스 고기동 위로 갑니다 팀스 폭스에 적팀 수 티 나왔어요 거기 쪽대형 앞에 많이 부셔여 여기 한 명도 앞에 한 명 아 다 아 다 죽어가지고 죽겠다 총이 안살져 아 저기 V1이 있어요 형 좀uli 끼자 에코에 쓰기에는 너무 사랑없고 팀스 폭스에 적팀 수트 나왔어요 델타 앞쪽에 하나 쏴야되겠다 미치겠네 이거 팀스 델타에서 델타에 V1 쐈어 팀스 델타 적 앞쪽에 V1 쐈어요 지금 막겠는데? 아 너무 오랜만인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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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다 나이스 아 두번밖에 안죽었어 다 뒤로 빠졌나봐 앞으로 하얀 하자 하얀 하자 파지 먹겠다 팀스 다 부인하게 한거같애 튀어있다 튀어있다 저거 수리병이 있어서 브라보 앞으로 고기는 갑니다 브라보 막을게요 우리가 두 군대가 막겠습니다 브라보 안되겠다 철리만 달려도 되겠는데? 철리나갔다 철리나가 왼탱크 터졌습니다 철리나간다 철리 부활 가능해? 어 나 부활했어 수리충이 자꾸 부활해 리스폰 몇초? 철리 굳이 우린 안갈게 우리 델타에서 나오는거 자를게 델타에서 나와요 델타에서 나오는거 자를게 우리는 델타에서 나오는거 자를게 아 누워봐 짐트 슈티 델타요 나이스 나이스 철리다 없다 별로 여기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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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 오오오 런이 앞에 있다 앞에 다 살렸어 3명 아 체력 힐이 없다 어 런이 안면킹 맞는거 봤어 아 치 치 났다 아 아 저쪽으로 죽였어 땡기세 아 스팟갓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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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알파 가고있고 브라보 먹어야되고 런이야 우리 그냥 폭스로 뛰자 저기 저거 하나있다 봅시다 자 바로 뗄께 팁스 아이파 3개분데 팁스 브라보에서 아이파 2분데 간납니다 팁스 폭스 수송차량 지금 브라보로 가고있어요 폭스에서 브라보로 이거 먹을 수 있을거 같애 아무도 없을거야 팁스 조집사문데 폭스 클리어 들어왔다 나 아마 저쪽이 이뻔 개피 개피 골짜기도 하나 골짜기 1개분데 여기 뒤에 골짜기 1개분데 아 스납 뭐야 아 백업 빨랐다 얘네 잠깐 찬리 들어가자 우리 찬리 들어가자 찬리 들어가자 뒤에있다 아우 뭐야 아우 아 근데 거의 이겼네 야 다시 뒤에봐 살리고 뒤에있어 아직도 뒤에있어 아우 아 아 아 아 아 어디 스판할까요 저희 괜히 끊어 기다려봐 아 좀 보자 델타에서 부활 부활 대기하고 잠깐만 델타에서 찰리 역으로 찌르자 지금 찰리 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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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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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숨어있을거야 거기에 고병온다 차량 없나 크다 보 나가고 그냥 찰리 지키는게 나을 것 같아 찰리만 알파 나간다 우리 알파 알파 부활 알파 나간다 알파 알파 아프트랙 있다 오케이 다 부활 그 objective을 지키지 않는다 한명이었네 하프트랙 있던 것 같아 어 하프트랙 커졌네 바로 나가자 찰리 런이 앞에서 좀만 기다려 이따가 아 내가 순화를 못 본 이유를 알겠다 우리팀 1등이니 말이 안되네 어 오른쪽으로 들어가자 오른쪽 오른쪽에 있을거야 상태로 그 Japan rot 양anni ads 창 창 창 찰리 뭐야? 찰리 클리어. 안에 클리어. 도수 박학대. 저 훌륭한 찰리 같아요. 이거 아예 잘못 같아. 이따 있다. 이따 있다. 아, 두 마리. 이곳에 도착해 주세요. 우리 폭스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활해. 아, 이게 수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팀쓰 고생했습니다. 팀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